여우수와 군대가 여리고 송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성전 땅밟기 기도를 시작합니다.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간과 야간에 약 120명의 인원이 새성전 땅밟기 기도를 위해 모였습니다. 단임옥사님을 통하여 건축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찬송과 기도 후 새성전으로 출발하였습니다. 화양지구는 약 279만 제곱미터, 여의도 면적의 크기에 약 2만 5천 가구, 6만에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. 우리는 2,600평의 새성전 부지를 함께 밟으며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.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획대로 잘 세워지도록 합심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주여 상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성전 건축의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전 구원에สSha선과 назнач commencé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